여심을 저격한 송강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포토를 중앙에서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송강 씨 왼쪽부터 가주시죠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신기한 풍경인 게 동료 배우 분이 옆에도 계시지만 앞쪽에서도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를 향해서 악마 정보원의 고고한 카리스마 한 번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난 정보원이다 왔어요 갖고 오세요 카리스마 갑니다 카리스마 이거죠 자 나비스 시즌 폭발 한 번 해볼까요 역할로 비교해서 내가 구원이다 그렇죠 신선 자연스럽게 왼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박물관이다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하트 한 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송강 씨 잠시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매작품 장라인 풍경이 왜 이렇게 손을 부르는 건가 입고 있는 걸 얘기한 게 네 좋습니다 헐 네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에서